오늘 본문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의 모범을 보여주셨나요? 키워드는 기도의 모범, 가르침, 배움입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뭐 하시고 나니까 무엇을 가르쳐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아시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귀신 들린 자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도 일으키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돌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단지 그것만 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심으로 오병이호의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내시고 있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더라? 기도더라. 기도더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는 저희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승리하는 삶 마지막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 마지막에도 꼭 제가 본문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은 것을 같이 기도하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도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우선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잘못 행한 것 그것을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요한봉은 14장 12절에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오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13절부터 무엇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시리라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함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할 삶을 통해서도 또 삶을 통해서도 자녀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는 해야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기도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모범도 보이지 않고 기도의 능력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것도 저것도 잘 도와줘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하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사람들의 악을 행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부분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에게 기도를 배워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특히 유대의 전통 안에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구약의 성경에 근거하여서 제사 대신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제사 대신 무엇을 선택하였나 했을 때 그래도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여서 입술에 제사라는 표현을 따라서 기도로 그들이 제사를 대신하는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도의 모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기도를 가르쳐 줘요. 오늘 기도 내용은 굉장히 추격된 형식의 주기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동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 기도를 가르치는 것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나아올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계승해야 되는 영적인 유산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과 앞으로 나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성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성장님께서 이 땅에 계심으로써 3일 찬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됨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셨어요. 그때도 그 역사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시죠.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도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으시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어요. 열심히 사역한 다음에도 피곤해서 그냥 지쳐 쓰러서 잠들 수 있는데 그 잠보다 우리 인생에게 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잠을 잘 자는 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보다 무엇이 먼저였어요? 기도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도 보시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이때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역을 하는 그 중간중간이에요. 참 신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역을 수행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한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보면 9장 18절도 없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러되 무리들이 나를 누구를 안 치고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있을 때에는 항상 그 전에 기도가 있었어요.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교육 이후에 무엇이 선언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신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내신 부활의 영광이 선언됩니다. 중요한 교육 앞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누가 보면 9장 28절로 29절에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던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거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리고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의 역사가 항상 선행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나눠볼 누가 보면 22장 32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기도의 옷을 입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히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여 영혼의 호흡이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여 우리가 될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혼의 호흡 우리가 숨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영혼이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폐활량이 커지면 더 많은 운동량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강성해집니다.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게 돼요. 동시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세상에 벌거벗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연약해집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능력의 통로고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는 중부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다. 거룩함의 옷을 의의 옷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누가 보면 22장 40절로 44절로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게스테문의 동사에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누가 보건 말씀에서는 놀라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하자. 그 힘을 더한 것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더 힘써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힘을 주세요. 능력의 통로니까 힘을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받은 힘으로 더 힘써 기도했어요. 이게 능력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들 우리 삶은 더 연약해지고 더 피폐해집니다. 특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 모였을 때 친척들 모였을 때 자주 얘기하시던 거 큰어머니가 자주 전해주시던 거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큰아버지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장노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재병예배를 나가시던 큰아버지가 이제 일이 바빠서 새병예배를 못 나가야 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박장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목사님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져서요. 새병예배를 나가기 힘드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말 담대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주는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그러면 내가 일 좀 줄여달라고 기도할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그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바로 그 길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고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하자 그 힘으로 더욱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짓서를 놀라운 과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하고 그 힘든 일이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거만할수록 더욱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꼭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보면 23장 46절 보이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십자가상의 사당 가상처럼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가상처럼 내용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있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여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씀은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하는 말씀은 선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 가르침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계속 지키셨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 우리가 복음 선포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만큼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락은 2절에서 4절 내용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으로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셨나요? 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일용할 양식 죄의 시험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주기도 문야말로 사명자들을 향한 주의 일꾼들을 향한 능력의 기도 생명의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왜 그런지 보십시오. 2절 보시죠.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동일합니다. 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겸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은혜가 우선 너무나 커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자주 나타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찌 네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런데 이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이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 로마 신하에 착안한 성경에 대한 오용이었어요. 남용이었어요. 그리스도 로마 신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반신이 나오잖아요. 반신. 신과 인간이 같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반인 반신. 그래서 그리스도 로마 신하에는 신들도 많이 나오고 신들의 자녀들도 반신이 되어서 그 신들이 자꾸 확장이 돼요. 즉 다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어떤 신을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유일신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로마 신하에 그 당시 유방신하에 가지고 있던 그 신관을 자기네들의 생각에 주입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신교를 주장하느냐 하고 죽이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유대교 사회 전통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 신이라고 불려오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리스도 로마 신하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신이나 불러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보지 않고 그리스 로마 신하를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철학과 신하의 관점에서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어떠한 삶을 잔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데 쓰임받는 삶. 왜? 우리는 아버지의 백성이고 아버지의 자녀이고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아버지의 통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선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선언하고 아버지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유전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적인 선택에 의해서 각자의 개성에 의해서 각자 받은 그런 사고 방식에 의해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녀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어도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그의 성향이 자기를 여자라고 남자가 여자라고 여기고 여자가 남자라고 여겨도 그거 괜찮은 것이다.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우리 인간도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화된 것이다. 모든 것이 선택이란 거예요. 선택, 선택, 선택. 그런데 여러분들 본질적인 것이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자녀를 선택하고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내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나라를 선택하는 게 내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내 선택이 아닌 건 내가 내 선택으로 바꾸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해야 돼요. 그런데 다 선택이라고요?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질서가 처음부터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 영원한 나라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경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일에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러시지만 지금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지금도 죄악의 징계 가운데 사는 지금도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냐면 하나님 미리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터와 장소와 배경을 허락해 주신다. 대상을 허락해 주신다. 그게 바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대나 배량이나 우리가 필요한 여러가지 환경을 진경 쓰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뒤로 미루거나 멈추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다. 공급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기도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죄악과의 거룩한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것이 우리 삶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릴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즉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전함으로써 이 죄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사명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권유로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다?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를 통해서 회계로 이끌고 회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즉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다. 내 제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의를 위해서 수고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장 열심히 가장 끝질기게 바르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는 모습을 삶을 통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도 사효주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전도적인 관점에서 대롭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 다음 기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 없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유혹과 인란 속에서 우리가 죄와 짝하거나 죄악이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동문 내용 안에서는 이대로 기도하면 성취되지 않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한 기도의 모범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능해요. 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동문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질 사명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믿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순정함으로 그 얘기를 가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은 죄고 이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고 이 기도의 열매는 여러분들 승리로 연결됩니다.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사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22절을 보시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칭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미 이 부분을 선언하고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그냥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에 동참하면 그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그를 미워하는 자들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패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10편, 2편 말씀을 보면 세상 고난들이 어찌 그의 왕, 그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괴롭게 하고 그의 영광을 멈추게 하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모호하신다 그래요? 코웃음친다 그래요. 코웃음친다.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환란을 코웃음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코웃음이 우리의 코웃음이 되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누가 보면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거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주기동문 안에 흐르고 있는 큰 골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묵사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스 6장 18절에서 2절을 보시죠.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면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이 된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메인바 되었을 때에도 영적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너희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었고 너희들의 영적인 동욕자가 되었다. 이 내용을 지금 바올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서 4장 28절을 보시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즉 죄를 이기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본 18장 35절을 보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해결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 것이고 이 사랑은 용서로 시작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은 죄의 문제 해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마태봉 26자 41절을 보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이기는 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찬나니. 예, 베드로가 이 경고를 예수님께 받았고 이 경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숙의 은혜로 그가 다시 사도가 됐어요. 사도의 직분을 능력 있게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죄악을 이기는 길이다. 사탄을 이기는 길이다.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영적 부모가 되어서 우리도 죄를 이기고 우리 자녀와 제자들과 이웃들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기도록 항상 기도합시다. 우리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경험자의 입장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때 비로소 다른 모든 것에 합당한 위치가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드릴 기도는 우리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어야 됩니다. 현재의 필요를 위하여 이룡할 양식을 구하며 과거의 죄를 청산하기, 용서받기 위하여 죄의 용서를 구하고 미래의 승리를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보호하심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우리의 전 인격에 도전해오는 모든 상황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 생명력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 정력으로 구하지 말라 하셨는데 정력대로 구하여 응답받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영적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